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욱하고 화내는 자녀 행동에 부모의 화 다스리기를 주제로 자녀와 나의 화난 감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아동·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0일까지 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